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가정문화를 만들어갈 책이 바랍니다.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사실 배우자보다 직장종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보통 부부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에 채 30분이 안된다고 하는데요. 게다가 요즘은 직장 내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추세라서 퇴근 후 자신들의 취미에 따라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는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과 여성들의 고학력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. 이제는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자신이